이거 뜯 이거 뜯 으 으 으 폴 프렌즈 테더 예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고 얘가 뭐가 되고 있죠 으 어 으 아 아 으 합쳐서 으 4 아래 올 됐을 거고 f 가 푸드 했을 거 아니야 예 에 그 다음에 얘는 으 으 으 으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다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애가 다 합쳐서 뭐 했으니까 으 으 프렌즈였을 거 프렌즈 프렌즈 몰라 프렌즈 으 왜가 뭔 얘기 무슨 소리내냐고 이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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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으 으 으 네 애는 무슨 소리 내고 있냐고 애는 내겠지 얘는 얘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그럼 오케이 됐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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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탄소년단 그냥 맞던 틀리는거 봐 다음 종일 연습만 할래?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이 무슨 소리 나는지 잘 봐 뭐래 왜 프랑스 sits with her famil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글검수 해탈 물고 이라고 이 아니 이라고 우리가 패미 그러면 위에는 Lee IE 짤막 중에 이 Lee Millie Family Francis with her family 뭔 소리에요? 네 네 뭐랍니다 모두 하고 오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